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말씀 구절을 함께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항상 너희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강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 시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이 나아갑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 미운 마음 정죄하는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함께 회개함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보혜를 의지하여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 예수 크리스도의 보혜를 씻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거룩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죄로 인해서 강박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죄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맺는 마음으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강박한 마음들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한 인생 깨끗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유를 의지하여서 기대하고 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마다 깨끗게 되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되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내 모든 정제감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주여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룩한 심령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친숙하지만 가장 어려운 주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일단 기본절에 하루에 세 번은 식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식사 기도 다 하시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영역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축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매일 기도를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강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지만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는 예수님께 기도한 것마다 다 응답을 해주십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한 것들마다 다 응답해 주시는 거죠. 기도가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돼요. 사소한 것들을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됩니다. 기도가 즐거운 거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 큰 기쁨이고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점점점 기도의 응답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차게 되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도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특별 예배 40일, 특별 새벽에다 40일을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를 해도 응답될까라는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도가 즐겁고 재미있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재미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일명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가 답답한 거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답답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왜 이런 기도가 어렵게 느껴질까 아마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제 말에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기도는 굉장히 쉬운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있어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 업그레이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사실 자유본문으로 주어진 조로의 찬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평소에 나누고 싶었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도 업그레이드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문이 막혔거나 기도가 답답한 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을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이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문제 해결해 둡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과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목적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출 때에 여러분은 기도로 인해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러면 어린아이가 저희 집에 둘째가 네 살인데 새별이는 아버지에게 아빠한테 요구하면 저는 그에게 뭘 요구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줍니다. 어리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수준의 합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지 않느냐 코올리가 아니지 않느냐 기도가 너가 성인이라면 성인에 합당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6장 8절 시작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문제를 놓고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님께 아래지 않아도 다 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2사의 6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가 다 끝나기 전에 대답하겠다는 거예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오해는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시시코 그걸 다 고백해야만 응답을 하신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고백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문제 해결에 대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은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나 하냐. 주님 다 아신다면서요. 내 인생의 문제와 필요를 다 아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36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어서 황폐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할 것이다. 무너졌던 성업들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다. 자 36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화가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이것을 해주도록 그들이 다시 한번 더 간청하게 할 것이다. 내가 백성을 얀 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합니다. 무너졌던 성업들을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할 것이다. 너희들 근데 해야 될 일이 있다. 뭐냐?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을 의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자 에스겔 36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기간에 예루살렘 제사에 쓰이는 양떼처럼 폐허가 된 성업들이 사람의 무리들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은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를 한번 봤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교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엇인가 필요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제의 대상 사랑의 대상을 만든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의 길이 막히게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초신자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다가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적당한 시점이 되면 기도가 성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만을 놓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기도를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기도를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생각할 때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목적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금료철화에 인생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에 참석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이 틀린 것입니다. 기도의 수준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꼭 자신이 필요할 때 연락을 주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오랫동안 연락을 꼭 결혼할 때 전화합니다. 내 결혼식에 와라. 돈이 필요할 때 무엇인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지기가 힘듭니다. 필요할 때만 찾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의 목적을 둬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에 놀라운 차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경험하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영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에베소 성들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중복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개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에베소 교회의 성도가 문제에게 없었겠어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없었겠어요. 인생의 문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해결만을 기도하면 늘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그냥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본질이 여러분 본질이 회복이 돼요. 본질 문제 해결은 여러분 비본질 기도의 비본질이에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인생의 문제는 그냥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에 문제가 있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얻고 기도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에 기도가 함몰되어 있는가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기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기도를 기존에 하는 기도에서 바꿔야 돼요. 그냥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강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에베스 6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워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강구하십시오. 그럼 사도바울이 에베스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강구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고 필요가 있고 결혼을 해야 되고 돈이 필요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겼고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모든 필요와 강구예요. 기도를 하실 때 모든 필요와 강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의 입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엄마 아빠인데 엄마 아빠 피곤하시죠? 제가 너무 힘들게 하죠. 좀 쉬십시오. 저는 제가 혼자 자겠습니다. 그런 아이는 없다고요.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웁니다. 영적인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도의 입문입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말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도바울은 모든 필요와 강구를 기도하되 특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곤면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 도대체. 여러분 간단합니다. 무엇을 구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 제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적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제목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의 주권도 예수님이에요. 기도의 주인이 나가 아니라 기도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강구합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에 대해 사도바울은 에베소스 6장에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6장 19절에서 23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보금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금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입니다. 시위대 뜰에서 투옥되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재판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이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바울에게 여러 편지를 보냈겠죠. 그 편지에 답장을 한 것이 에베소서인데 그러면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바울은 어떤 인물이냐 교회를 개척한 단임 목사님이에요. 단임 목사님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성도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목사님께서 질병 때문에 많이 힘들 때 성도들이 많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목사님 병에서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도가 단임 목사님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감옥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할까봐 지금 사전에 미리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이성적인 피로를 채우는 기도를 하지 말고 사도바울이 감옥에 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가 성령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는 로마 제국의 정치 지도자들과 황제들에게 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재판 과정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직면하게 될 때에 이 상황에서 주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틀려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기도 제목대로 그것을 구하고 묻고 그것을 확신하고 강구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응답이 되죠.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의 비밀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게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강구하되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저도 오랫동안 기도의 매너리즘과 기도의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기도의 시행착오를 거친 사람입니다. 저도 목회자로 섬기면 상당히 오랫동안 기도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관계하는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알러지 관계라고 하죠. 할렐루야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알러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저와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주님 제발 이 관계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기도했어요. 문제는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 저랑 엮이는 거죠. 이럴 때는 진짜 막 기도하다 보면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주님 진짜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진짜 이거. 이 알러지 관계에서 서로 안 만나면 되는데 계속 만나면서 다투고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주님께 물었으면 주님 제가 뭘 놓고 기도할까요?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래서 그 알러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놓고 굉장히 오랫동안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상대방도 바뀌는 거예요. 기도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관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단순한 피로를 강구하는 인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강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늘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자신의 기도만을 강구합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안 하는 사람. 기도를 식사기도 외에는 안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긴장하셔야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와 자신의 생각만 자신의 기도 제목만을 갖고 강구하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한계에 갇히게 돼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강구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 달에 한 번씩 했던 위드 기도회를 저희가 지난달 10월달부터는 매주 금요일날 하는 기도회로 바꿨어요. 그래서 위드 기도회를 통해서 공동국제 기도의 붐을 일으키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기도회로 하겠다고 제가 나름 계획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우경일 전사님이랑 계획을 많이 세우고 팀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고 저 어떻게 하고 상당히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계속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죠. 위민아 자꾸 네 지혜대로 하지 마라. 네 지혜대로 해서 성공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네 지혜 내려놔라. 제 지혜대로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지혜를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회로 바꿔라. 지금 위드 기도회는 성령 안에서 주님께 기도 제목을 묻고 강구하는 기도회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주님께서 이 기도회를 놀랍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면서부터 기도에 대한 갈증이 상당히 해소가 됐고 기도의 기쁨이 회복됐어요. 기도하는 게 즐거운 거죠. 초신자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을 향한 그 설레임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새벽에 기도할 때 제 기도 거의 안 합니다. 성령 안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오늘은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굉장히 많은 성로들을 떠올리십니다. 진짜 오랫동안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이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초보적인 기도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의 중심이 대부분 내 기도 제목이에요. 내 기도 제목을 한 보따리 가지고 갑니다. 다 푸는 거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0번까지 푸는 한 다음에 약간 좀 미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중부기도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부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라. 그러면 네가 필요로 한 모든 것들 내가 알아서 채워줄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내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 제목을 구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의 대결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성령의 기도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돼요. 이전에는 한 30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5분 기도하고 시계 보고 5분 보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들이 기도하고 한 다음에 한 시간에 훅 지나가는 거예요. 한 시간이. 기도 좀 하면 두 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기도 좀 하면 네 시간이 훅 지나가는 거예요. 일어서서 걸어가는데 탈진이 돼서 걷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추구합니다. 세 번째 기도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기도는 영적 전쟁이다.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부르시고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정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소하셨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스스로 제안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면 이 땅 가운데 있는 마귀의 역사가 멸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적게 하는 교회는 침체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어 있기만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메마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충분한 일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고 기도가 충분하지 않는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료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인생들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핵심 열쇠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마귀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게 전략이에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영적 전쟁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 목사님 저는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 마귀에 쏟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분주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흘러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제하고 그게 죄인 줄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소남과 내 마음에 기도 제목만을 놓고 무한적 반복적으로 반복으로 읍조리는 것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그런 기도에 능력이 없어요. 깨어있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기도의 싸움입니다. 기도실에서 승리하게 되면 현실의 삶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인생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그 승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실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면 다 이긴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이미 이긴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겼다.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기도로 이겼으면 이긴 거예요. 나머지는 현실에서 구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다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강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에게 이루어주실 것이다. 예. 주님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시작점이 어디냐. 시작.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디서 시작하게 되느냐. 땅에서 시작하면 하늘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게 되는 거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묶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여러분이 말하고 행동하고 만나라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 모든 삶에 있어서 핵심 승리의 키가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게 전쟁인지도 인지를 못합니다. 출애국기 17장에 보면 여우수와 군대와 아말레카의 전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출애국기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눴죠. 이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여우수와 군대의 전투를 잃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에 달려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이 전쟁의 핵심 키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마음가운데 깊이 새기기를 추구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하면 지는 거예요. 그럼 안 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못 이깁니다. 우리는 못 이겨요.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강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인내하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구절은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온 구절입니다. 17절까지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그리고 나한테 무엇을 하라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청년들 가운데 기도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여러분 마귀에게 쏟아도 한참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이라는 원리를 알고 있는데 사무엘은 엄청난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런 죄를 결탄고 짓지 않고 선하고 올반기를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신은 것이 죄라고 고백합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면 이기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패배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엄청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영직적인 지도자예요. 우리는 그의 말을 기담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고 괴로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기를 추구합니다.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잠자지 마시고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24살 때 예수님 믿고 믿자마자 새벽 기도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17년 가까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목회자로 섬기지만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면 잠을 줄이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재밌으니까. 왜? 내 삶 가운데 승리가 임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다른 것을 정리합니다. 삶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하게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기도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만나고 교회자는 일기 쓰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큐티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나머지 불필요한 거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틀립니다. 그런 인생은 삶이 틀리다니까요. 인생에 문제가 딱 부딪히면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요? 성령님께서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사안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내가 기도로 승리했을 때 현실 가운데 삶 가운데 승리를 눈앞에 목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 번 경험하는 인생은 더 기도합니다. 더 기도해요. 기도의 시간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중독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중독되면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영화에, 여러 많은 세상의 문화에 중독이 되면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중독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경험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됐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